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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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e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그게 단 한 뿐이란 찾아볼까요? 베이비 베이비 축하합니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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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에이 6차 Q.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축하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더 나의 손자로 눌르네 I know I know 네 거짓말아 이제 네가 고치는 것도 싫어 고치는 것조차 나 싫어 내 거슬라 꼭꼭도 숨어 다 천천히 거슬라 넌 벗어내 널 마시야돼 넌 벗어내 네가 짜증나라 무서워 넌 벗어내 넌 벗어내 넌 벗어내 넌 벗어내 넌 벗어내 넌 벗어내 오! 왔다!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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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연을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와 우리 찍었어요! 대표님! 대표님! 우리 1위 했다! 콘레조에 이슈 오! 콘레조에 이슈 오! 하하! 아 나 보통 잘 안 온다고요 근데 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돼요 보통 맨날 안 온다고 하면서 1위 한 영상 찾아보시면 거의 다 울고 있어요 아니야 되게 신나고 그랬는데 기대도 안 했다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위 후보 영상에 다섯 팀 중에 저희 뮤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언니가 단발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우리 1위 후보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이비 아이노 아이노 나오는 거지 그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레고 등도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딱 그 소챔피언즈 1위 하면 되겠네? 이러고 따라서 저는 저희가 에이 그럼 좋겠죠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거 어 근데 감사합니다 아주 멀고 안 들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상상도 못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한 것 같아 너무 좋아했어 나 너무 좋아했어 나 비뇨 좋아했어 나 어떡해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많은 활동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에헤이 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셋 네 감사합니다 1위 했대요 1위 했대요 1위 했대요 예헤이 진짜 1위를 만들어준 우리 중국 중국 레고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많은 2천만 레고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또 또 다시 행복한 한 주를 시작하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저 안 울었어요 놀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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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더쇼 대기실이고 방금 저희가 더쇼 더쇼 더쇼초이스 상을 받고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인기가영에서 1위를 하고 또 쇼챔에서도 1위를 하고 이렇게 상봉이 터질 줄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다 레고들의 덕분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은 활동도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피곤하겠지만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진짜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예스앤앤입니다 여우와 우리 여우와 우리 여우와 우리 여우와 우리 여우와 우리 여우와 우리 여우랑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파이팅 사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